코로나19 이후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참여하는 대기업 신입 공채가 사라지며 청년들의 일자리 구하기는 더욱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기업들은 실무 능력을 중시하는 수시채용을 더 선호하는 분위기인데요. 이런 가운데 준경력사원급 실무 능력을 배양해주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이 시험난 속에 돌파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백성문화대학교 스타쉐프 협약반 출신의 진재환 씨와 박태용 씨는 지난해 외식산업계의 채용 가뭄 속에도 대기업 계열 회사와 우수 중소 외식업체 입사에 성공했습니다. 연암대학교 스마트팜 트랙 협약반 졸업생 김혜연 씨와 정승아 씨는 스마트팜 선도기업 파메이트에 취업해 채소재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학생과 대학협력산업체 인사들이 함께하는 전문대 링크플러스 교육과정을 거쳤다는 점입니다. 링크플러스는 교육부의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대학과 기업이 협력해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수성대학교의 생태유아교육 전문가 양성과정은 20여 개 지역교육기관과 함께 실무 환경과 동일한 실습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2017년 시작된 링크플러스는 그간 2만여 명의 학생이 교육과정을 이수했고 지역 중소기업과 국내외 대기업에 입사하는 등 성과를 보였습니다. 연안 대학교의 경우 지난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링크플러스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학생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기업의 구입란과 학생의 취업란을 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링크사업이 전문대학 지역교육의 모델이 되어서 많은... 전문대학 링크플러스 사회 맞춤형학과 중점형 사업에는 지난해 기준 총 44개의 전문대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500개 협약기업이 함께 지역과 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394개의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